오늘 기대해도 괜찮을 종목은 바로 KGETS입니다. KGETS 최근에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계속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데요. 오늘도 과연 올라갈 수 있을지 기대해도 괜찮을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두 분의 전문가는 엇갈린 의견 전망을 제시해 주셨는데요. 안부는 KGETS 더 갈 수 있다. 매년 실적이 상승하고 있다. 실적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KGETS의 상승의 주원인이고 앞으로에도 상승 동력이 될 것이다 라는 의견이었고요. 다른 한 분은 아니다, 너무 많이 올라왔다. 이런 호실적이 오히려 주가에 부담을 줄 수 있다라는 상반된 의견이었습니다. 과연 KGETS 오늘도 상승할 수 있을지 두 분의 전문가 자세하게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대해도 괜찮아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레몬 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위드금융회 정태근 팀장입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KGETS를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KGETS, 굉장히 좋은 회사이죠. 저희가 자주 언급을 해드리고 있는데 일단은 KGETS를 요즘 주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먼저 이런 흐름에 발 맞춰서 더 올라갈 것이다 라고 의견을 주신 분은 두 분 중에 어떤 분이시죠? 좋습니다. 김민수 대표님, KGETS 더 갈 수 있을까요? 이게 더 5월 초에 가격이 7000원도 안 됐었습니다. 그런데 주가가 2만, 어제는 거의 상한가까지 가면서 한 3배 이상 올라셨죠. 그런데 이렇게 주가만 보게 되면 이렇게 급등했기 때문에 부담스럽다고 볼 수 있어도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셨던 좋은 KG그룹의 회사다 보니까 주가는 이를 더 반영해야 된다는 관점 쪽에서 바라보고 있는데 특히 환경 그리고 바이오 신소재 관련된 쪽, 바이오도 한다고 보셔서 이게 무슨 바이오 쪽이냐고 보실 수 있어도 바이오 중유라고 하는 소재의 에너지 관련된 쪽으로 바뀌어 있는 상황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환경과 에너지 쪽에 강점이 있는데 또 자회사가 있습니다. KG 동부제철, 동부제철 인수한 쪽과 항만 관련된 GNS. 그런데 동부제철 관련된 지분법만 본다고 하더라도 주가가 이 정도까지 올라오는데 가장 큰 역할을 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또 중요한 게 신재생에너지 의무 발전 비율과 관련된 쪽에 가장 핵심적인 변화가 나오고 있는데 이쪽 같은 경우 아마 하반기에 어느 정도 확정이 지을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이런 어떤 의무 발전 비율이 확정이 되면서 이쪽을 계속 늘려야 되는 분위기가 나오게 되면 아무래도 그에 따른 환경 사업과 이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변화가 조금 더 긍정적으로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게다가 또 바이오 중유 단가가 인상된다라는 부분들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데 올해 실적만 본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즉 본 실적도 괜찮아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즉 연결 실적까지 같이 좋아지는 모습들이 확인된다는 부분으로 보게 되면 올해 영업이익이 2,300억 정도 숫자는 1,125%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는데 지금 시가총액이 이렇게 많이 올라도 7,500억밖에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실적 대비 저평가는 아직도 남아있다는 관점 쪽에서 좋아지는 실적과 지금 올해 찍혀질 숫자까지 보게 되면 아직 그렇게 좀 쉬었다가 더 갈 수 있는 모습들이 나오지 않나라고 생각됩니다. 네, 좋습니다. KG ETS 시총 1조는 가야 된다. 그런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이러면서 매년 실적이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비싸지 않다라는 의견을 주었는데 이번에는 정태근 팀장님의 의견을 들어볼 텐데 저희 방송에 나오시면서 KG ETS가 멈출 것이다. 라는 의견을 주시는 거는 괜찮으시겠습니까? 감당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뭐 의견을 들어볼까요? 제가 어제 원고를 준비해서 다른 방송도 착각했나요? 중간에 제가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뭐, 말하기 좀 부담스럽네요. 아니, 아니, 아닙니다. 농담입니다. 저도 농담이고요. 일단 실적이 정말 잘 나왔죠. 1분기만 보게 되면 매출 6,900억, 영업이 578억. 그런데 이 수치도 중요하지만 퍼센테이지가 너무나 잘 나왔습니다. 매출 같은 경우는 1,600%고요. 그리고 영업이익은 740%인데 그러니까 잘 나온다 하고요. 더 잘 나온다 하는 또 어감이 틀리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물론 실적이 잘 나온, 앞으로 지금 1분기 실적이 이렇게 잘 나왔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지금 1분기 나온 실적만큼의 어떤 더 좋아질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 이렇게 또 계속해서 갈 수 있을까? 그러니까 1분기 때 진짜 1,600% 성장, 768% 성장, 이런 성장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상승이 분명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도 김수현 대표님 말씀에 동의를 하는 부분은 물론 쉬었다 갈 수는 있겠지만 지금 이 상태에서 계속 쭉쭉 뻗어나간다는 것은 어렵다는 건 대표님도 아마 동의를 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말씀드리고 그래서 다른 종목 한번 참고를 해보자면 시젠이라든지 그리고 아시겠지만 HMM, HMM 같은 경우도 1분기 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작년 영업이익을 한 분기만에 벌었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KGTS와 HMM을 동일상에 놓는 것은 무리가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분기 때 폭발적인 실적 성장이 있었다는 그런 공통점을 보게 된다면 HMM이 그러고 난 뒤에 조금 고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KGTS가 오늘 바로 꺾인다는 것은 아니지만 한 이틀에서 3일 정도 더 갈 수 있겠지만 그 이외에는 조금 이제는 이 높은 변동성 때문에 이 변동성이 반대로 작용할 것에 대한 리스크 관리도 좀 필요하다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최근에 산업 폐기물, 의료 폐기물 이 부분에서 실적이 많이 증가하다 보니까 KGTS 같은 경우도 영업이익의 대부분 한 80%가 폐기물하고 환경 쪽에서 발생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이 부분 같은 경우도 의료 폐기물의 수요 부분이 상당히 커서 썼는데 이 부분뿐만 아니라 도금용 산화동 이게 PCB 기판 원료로 사용이 되고 있는 제품이 될까요? 원료로 해야 될까요? 이런 부분인데 지금 이 부분으로 보기에는 스마트폰 부분은 안 볼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 지금 예사가 중국과 합작 범위를 만들어서 중국 쪽에서 도금용 산화동을 월 1천 톤가량 만들 수 있는 공장을 만들었는데 그래서 미국, 중국 쪽 어떤 스마트폰 시장 동영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화면도 보신 것 같이 지금 스마트폰 출연량이 5월 달에 30% 감소를 했는데 이게 4월 달부터 이런 현상이 발생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4월 달까지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공급 부족의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는데 5월 달 넘어서부터는 현재 수요에 대한 우려가 현재 반역, 감안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된다면 작년 6월 달부터 도금용 산화동이 어떤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 실적이 긍정적인 영향이 있었지만 지금부터는 바뀔 수 있다는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제가 짧게 하나만 호재도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KGETS가 해양 스포츠 관련적으로 묶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가요? 이거는 아마 모르실 건데 이게 지금 시흥에 웨이크파크라는 공원이랄까요? 그런 시설인데 이게 서핑, 서핑 관련, 인공서핑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시흥 그린센터에 KGETS가 발전소가 있습니다. 여기서 폐기물을 태워서 폐기물로 발생된 소각률을 가지고 이 스팀을 인공서핑장에 공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스팀의 겨울에도 즐기기 위해서 스팀의 수온을 16톤가량 맞춰주기 위해서 이 스팀을 공급을 하고 있는데 아마 이게 만약에 부각이 된다면 폐기물주가 아니라 해양 스포츠 관련 주도되지 않을까라는 좋은 얘기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흥 웨이브파크라고 해서 이쪽에 새로 조성되는 곳이 있죠. 이런 곳에 수혜를 엮일 수도 있을 것이다. 마지막에 긍정적인 이야기도 해주셨습니다. 일단은 KGETS 최근에 많이 올라왔고 실적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과연 주가가 어디까지 올라갈지 아니면 쉬었다가 올라갈지 그런 것들은 좀 체크를 해보셔야겠다라는 두 분의 의견을 좀 종합을 해드리겠습니다.